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준비둔 목사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하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깜빡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이비 종교를 항상 보이스피싱과 같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한 포섭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사이비 종교가 포섭의 방식을 이렇게 확 바꿨다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컨텐츠들도 본 것 같은데 물론 포섭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고 또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가 포섭을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쓴다는 것과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신도들이 왜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사이비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남성 신도들에게 여성 신도들이 자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접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이비 종교의 수뇌부에서 여성 신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포섭을 하는지에 대한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의 포섭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에 기인한 겁니다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의 포섭 방법이라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유발해서 낙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을 심기도 하고 공포심을 심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불안감들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포섭을 해오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궁극적으로 너 그러다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우리 단체에서 배제당한다 같은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포섭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신도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고안해서 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거 쫓아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들을 극복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포섭을 하게 되는 이런 일탈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를 통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합리적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지점인데 신도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어떤 불안감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다 보니까 도덕성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하게 되고 이 조차 합리화 시켜버리는 것이 그런 일탈 행동들을 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고 우리 단체가 홍황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화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방식,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어떤 신도들의 일탈 행동 그걸 하고 난 이후에 합리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 종교가 포서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사실 어떤 워딩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서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포섭의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속한 모임, 내가 하고 있는 성경공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보고 검증해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서법만 나열하지 말고 그런 기형적인 포서법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이해도들을 우리가 좀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들을 키워나감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바른 그리고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